여기가 한 4.5평 정도 되네요 계산해보니까 4.5평 정도 되고 지금 불 안 켜도 채광이 나쁘지는 않고 일반 원룸보다는 여기 이 정도가 더 클 거예요 보통 냉장고 들어가면 끝이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네이버나 다음으로 하면 한 600m 정도로 뜰 거예요 거리 몇 가지 한 600m 정도 지금 500에 45나 1000에 40으로 나와서 그거 이상의 보증금을 잘 안 받아주니까 1000에 40인 분들한테는 아주 많이 추천하는 집입니다